네, 오늘의 일출입니다. 6월 29일 목요일 아침, 황금일출이 펼쳐지는 아침이네요. 오, 멋있는 순간입니다. 와, 뭔가 제비들이 하늘을 날려주고, 해님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둥근 태양이 바다에 올라와 동산으로 올라왔네요. 네, 여기는 강원도 상첩원도 허니연구소 허니할메입니다. 일출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는 일출할메, 일출 전도사입니다. 우와, 멋있는 황금일출이 떠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해님이 확 정돈 쪽으로 옮겨오고 옮겨오고 옮겨오더니 오늘은 하우, 골프스윙 연습장 옆으로 해가 떠오르네요. 네, 황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낙다운 순간입니다. 이 일출을 보신 모든 분들, 행운과 모든 것이 깃들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상첩원도 허니연구소 허니할메입니다. 네, 일출 동영상을 찍고 올리고 나서 저는 상첩허니연구소 채널에서 실시간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놀러오셔서 재미난 이야기와 우리 유치인들과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상첩 언더 허니연구소 허니할메 아침 일출을 선물하는 오늘 6월 29일 새벽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기로 약속해요. 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